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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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마시는 힘을 심리 떠나서 갈벽난다 이왕이면 아리랑 노래할 때 그냥 박수 치면 재미없으니까 다같이 아리랑 하실 때는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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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손 가슴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힘은 심리 떠나서 갈벽난다 발목을 치세요 만약에 배가 많이 나왔더니 안다면 무릎이라도 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요 오른쪽으로 품을 맞으면 왼쪽을 못쓰고 왼쪽으로 품을 맞으면 오른쪽을 못써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교차해서 때리는 행동을 많이 하시면 뇌운동이 되세요 그래서 다같이 발병난다 시작 발병난다 잘 하셨어요 와 여기는 좋아 무슨 율동도 가르쳐주고 그죠 그리고 발병난고 꼬소해요 안꼬소해요? 안꼬소해요? 여기 다 착한 사람만 보였거든요 나를 버리고 간놈이 발병을 낳고 꼬소하니까 그때 웃는 거예요 알지겠죠? 자 아리랑 해볼게요 시작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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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로 넘어간다 가슴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만 심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하하하 내려놓지 못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칭찬해주세요. 잘하셨어요. 어르신들 웃지 못하는 거예요. 결국은 내 마음에 있거든요. 만약에 웃음이 안 나오시면 선생님 전 근데 그래도 웃음이 안 나와요. 그러면 소리라고 내세요. 아아아 하셔야 돼요. 안하면 이 안에서 병나서 죽으면 나만 손해라고요. 나만 스트레스 받아서 이 안에서 터지면 아무도 모른다고요. 그러니까 아아 하란 말이에요. 아시겠죠?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야호 한번 해볼게요. 산에 올라간다 생각하고 시작 야아 더 크게 더 크게 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다 날라와 버리라고 시작 야아 그리고 얘기해주세요. 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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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어서 노세 웃세 웃세 젊어서 웃세 웃고 놀고